올진군의 교통안전지수가 군단위는 물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꼴찌인 229위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조사해 지수화한 값입니다. 전국의 시와 군, 그리고 구, 지자체를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군지역, 자치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5개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입니다. 지난해 울진군의 교통문화지수는 2등급 60.63점으로 평가 대상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운전행태는 80위, 보행행태 79위, 교통안전 46위로 전체적인 교통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울진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과 인구 및 도로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서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울진군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교통문화 등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의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진읍에 사는 주민 A씨는 운전자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깜빡이 등 사소한 교통질서 무시, 배려 없는 운전 등 운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최근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 등 교통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살기 좋은 울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실천과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하는 등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안전한 울진이 될 수 있도록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